안녕하세요. 제천내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 금강유예 환경청장 이경류입니다. 저는 행정고시 36회로 93년 공직에 입문하여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25년 정책전문가, 환경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좋은 사람, 큰일꾼 이경령을 지지해 주십시오. 선김의 정치, 바른정치를 하겠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제천내양의 가치를 2배로 높이고 지역세태의 파고를 넘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경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천내양 주민양과 함께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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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